The occupation of Kwangju ended as most expected it would with the use of military force. CBS News, Kwangju, South Korea. 모든 뉴스 채널이 한국하고는 연결이 안 되니까. 광주를 제대로 알리는 비디오를 한 번 만들자. 자료를 보고 있어. ABC News in Kwangju. 그걸 전부 다 한국말로 번역을 해갖고 9천 개 정도. 전국으로 확산이 되고 비디오 시사회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시빌리언들이 죽었을 때 지금 현실이 될 것입니다. 아주 놀랬죠. 그 전에는 보기 어려웠던. 충격으로 다가와서. 너무 옛날 제가. 광주 비디오 관람회를. 비디오 상영을 하고. We haven't killed even a citizen. We counted more than a hundred, I believe. Many of the civilians dead were apparently shot at close range or bayoneted. 도청 앞에서 발포를 시작하는. 네. 바로 그 직전까지는 찍은 화면이 있거든요. 근데 발포하는 동안은. 동영상 촬영도 전혀 없다. 이건 대단히 의심으로. 광주의 참상이 알려지면서. 이렇게 마음이 문일 수가 있거나. 울슨 군자들의 배후 조정에 의한. 대단히 의한. 광주 사태까지 일어나섰던 것입니다. 광주 guys and riot.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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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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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회장opider.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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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광주, 광주. 광주, 광주, 광주. 광주College 드라pose 하 punt 5강 просвents Siak byte.